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! 눌러! 아 오늘 이렇게 산속을 딸이랑 같이 산책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구만 난 오늘 등산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니? 저 왔지! 아헤 아 이제 빨리 집에 가자구나! 가요 가요 아 이거 뭐야? 어? 저거 봐봐 무덤인가 봐? 누가 죽었나 봐 여기서 어머머어머 아 무서워 무서워 어? 어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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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우리가 꽃을 좀 주자겁니다 그렇지 없어요 씨앗을 주자 아유 명복을 빕니다 아유 아이고 으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! 당신이 뭐야? 어서 오십시오 어어어 하이요 우리 귀신의 집이요 귀신의 집이요? 이게 뭔 집이에요 잭거받네 이렇게 장난감 아니에요? 깜끗만 하지마 들어갈 수 있습니다.. 아, 들어갈 수 있다고요?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허어어어, 뭐야? 허어어어, 말도 안 돼 저 집에 들어간 건가 방금? 어, 그럼 이게 공포의 집이라는 건가요? 유령의 집? 유령의 집 같은 건가? 저희 그러면 들어가볼래요 얼마예요, 얼마예요? 뭐 이런 데 산 속에 이런 게 있냐? 저기요 그러게 얼마입니까? 만원이요 만원 만원이요 만원 아 이 씨앗이 만원짜리거든요? 이걸로 계산하겠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튀어나오시면 무시무시 무시무시한 경품을 줍니다 어어어어 그니까 우리가 저기서 뭘 찾으면요? 이 토템을 찾으십시오 아 이 토템을 찾아서 나오면은 무시무시한 경품을 준다고요?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경품을 줍니다 어 할만하겠구만 야 들어가보자 딸 먼저 들어가 네 아냐 아빠 먼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아슈 어허 오 진짜 들어가졌잖아 아 아 아 놀래라 놀래라 야 뭐 놀랬잖아 아 저희 그럼 찾고 오겠습니다 빨리 가자 이쪽부터 이쪽부터 안 돼 별로 안 무섭네 어 느려졌지 여긴 오 어 어 놀래라 진짜 놀래라 아 아 토템을 찾으면 되는거지 빨리 찾아봐 너도 여긴 없어 여긴 없어 여긴 없어 여긴 없어 여긴 없어 여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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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왜 거미야 거미 우와 우와 거미장마 우와 이거와봐 이거와봐 우와 호템이 어딨다는거야 너 뭐야 야 너 뭐야 너 어딨어 가자 여긴 없다 에이 별로 안 무섭네 거미밖에 안나오고 에엠 뭐야 이거왜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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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짱잘 만들었네 에헤 어디보자 요거 잘 찾아봐 상자가 있을거야 어 없네 여기저 토템있는거 맞아요? 이쪽으로 이쪽으로 빨리와 아 상자가 이렇게 많고 요기 요기 있구먼 어어 어어 야 상자 여기들 소리나 에에 못만들었네 이거 가짜같은데 아 이거 없어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왜 뭐야 뭐야 뭔데 이게 뭔데 할거인파이어 우와 우와 집안에서 폭죽을 터뜨리지 마십시오 왜줘 왜줘 불납니다 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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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분명 토템이 있을거야 야 여기 열어봐 니가 무서우니까 옷장이야 빨리 가봐 아 저 아저씨 불 피워 야 아 불어노 빨리 열어봐 빨리 열어봐 나 근데 거미 어 거미 나왔어? 어 뭐야 당근 어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아하하하 따아아아아알 딸이 번기먹고 죽어버렸어 야 이거 이거 이게 토르망치다 봐봐 뚱 뚱 아 아퍼 올라가보자 아 아니 여기 있을거야 불사일 토템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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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저씨 빨리 나가요 여기 야 불이 난다 빨리 나가자 에이 별로 안 무섭네 이게 뭐 무료용의 집이야 이게 핫 아 됐다 아저씨 저희 불사일 토템을 찾았습니다 어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자 여기있어요 빨리 경품 줄이자 경품 과연 경품이 뭘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너 죽어봐 너두 Lok php aty 오오오오오오오 짱짱좋은 아이템이네 어 죽여볼께요 죽어라 오오오오오오 Remove 하하하ham 불사일 토템이 있단거길데 분명 으어씨 친구일꺼야! 일로와! 너도 죽여주지 아 우리 아이템 맞고와야지 아 빨리 경품 주세요 아아 여기 있었구나! 경품 여깄네 딸딸딸딸 이사람이 경품을 줬어 바로 경품은 이거였던거 같애 라마짱 가와이 가와이 이게 무슨 컨텐츠인지 모르겠다 가와이 너네꺼야 내가 거부하는데? 어 귀여워 네 가지솜 어 뭐야? 방금 봤어? 침 뱉었어 침 뱉었는데? 뭐야? 나와 나와 기분 완전 더럽네 야 야 기분 완전 더럽네 어 뭐야 침 뱉었어 너 얼굴에 침 뱉었어 네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1.10 1.11점 어 맞나요? 1.11.2 네 버전을 플레이해봤는데요 자 오늘 공포의 하우스 네 유령의 집을 플레이해봤습니다 네 네 커뮤드 블럭이고요 여러분들 자 오늘 유령님 즐거웠나요? 어 어 어 즐거웠어요 즐거웠구나 네 어쨌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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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